우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버튼했지 마치 서로에게 상처 주기 위해 태어난 듯 우리 사이는 그래서 그런가 좀 지루해 보여 만약 우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몰랐더라면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었다고 서로에게 위안이 될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사랑이 아닌 것처럼 누군지 못한 대로 돌아갈 거라도 누구에게 말하게 될까 연한 건 나인지 아님 너인 건지 누군지 못한 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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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못한 대로